서로 지금 서로 낌새 어 간다 선정원격은 누구인 것인가 졸라 멀피 선정원격 일단은 졸라 일단 졸라 먼저 공격 들어가고요 멀피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가와 니가와 메타 오 졸라가 일단 멀피 머리 한 대 쳤습니다 멀피 이대로 넘어가나요 멀피 이대로 넘어가나요 오 멀피 넘어가는데요 오 멀피 저한테 도움을 요청 야 인마 가 인마 안도와줘 인마 안도와줘 가 인마 오 간다 간다 오 오 졸라 일단은 파운딩 걸었고요 파운딩 걸었고요 멀피 일단 다음 부분만 있는 듯한 모습 하지만 누워가지고 일단은 주짓수 배운 것 같은데요 멀피 멀피는 주짓수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졸라가 일단은 뒷다리 공격 먼저 뒷다리 공격 멀피 멀피 일단 수비 해내나요 아 졸라의 집요한 뒷다리 공격 하지만 제대로 유해타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 일단 주짓수 배운 멀피에 누워서 뒷다리 차기 오 또 찼고요 졸라 얼굴이 강타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뒷다리 공격 어 뒷다리 몰고 있지만 아 요고 요고 일단 저희 지금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보입니다 일단 앞다리 공격 뒷다리가 안보기니까 앞다리 공격하다 다시 뒷다리 아 뒷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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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만 와이프의 알람 때문에 잠깐 멈추게 되는 알람 끄자마자 바로 다시 한번 졸라가 뒷다리 공격 멀피 이대로 이대로 놔둡니까 멀피 이대로 놔둡니까 멀피 일단 찼고요 졸라 한 대 찼습니다 좋아요 일단 멀피 선수는 약간은 뒷다리를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졸라 선수는 자꾸 입으로 오 멀피 일어났다 멀피 일어났다 다시 안 찼고요 아 주짓수네요 이거 레슬링 아닙니까 레슬링 아 기가 막힌대요 일단 오 멀피 선수 일단 수그려 수그려 쳤고요 오 멀피 선수 아직 앞다리 앞다리 물리고 있는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거 어떻게 된거죠 다시 한번 눕게 되네요 아 포지션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심근호 선수를 보는 듯한 멀피 선수 기가 막힙니다 일단 누워가지고 무조건 눕네요 일단 무조건 눕습니다 멀피 선수 대단한데요 일단 또다시 하면 뒷다리 공격하지만 아 이거 아 멀피 선수 굉장히 누웠어요 오 일단 오 오 면상을 졸라 선수가 지금 주먹으로 면상을 날렸습니다 멀피 선수 약간 지금 장애로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오 또 때렸어요 또 때렸어요 얼굴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졸라가 밑으로 눕고요 아 멀피 선수 멀피 선수 이대로 일단 물러나갑니까 아 멀피 선수 물러가나요 이거 마무리가 굉장히 희한한데요 이거 일단 멀피 선수 이렇게 끝나나요 아 이 선수들 방송을 잘 모르는데요 요렇게 끝나나요 아 요렇게 끝나나요 아 이거 격해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애들 저 제가 불러 멀피 포어 비비 아유 슬프다 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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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키! 징! 징! 돌아 3마리다 훈련이 잘되있다고 이런 망할 3마리다 훈련이 잘되있대 3마리다